청년 금융 깜짝 퀴즈! 매월 10만원씩 3년간 모으면 얼마가 될까요? 360만원? 아니라는 거!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만에 천만원이 된다는 거죠! 말도 안 된다고요? 경기도에선 된다는 거죠!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규 대상자를 모집합니터! 지금 신청해야 후회 안 한다는 거! 굿모닝 경기! 잠깐! 알바생도 된다는 거!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규 대상자를 모집합니터!